건강 상태였습니다. 발목을 밟고 온몸에 물집이 있었다. 김 교수님, 저희가 준희양의 몸 상태를 좀 살펴봤더니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갈비뼈 3개가 부러진 건 물론이고 대상포진에 발목은 아빠한테 밟혀서 고름이 줄줄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저희가 학대라고 봐야겠죠? 학대도 아주 잔인한 학대죠. 어린아이를 5살에 불과한 아이를 발목을 밟아가지고 상처가 나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내연녀 이 씨가 식사를 안 한다고 준희양한테 뭐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밥을 안 먹고 좀 아이가 한 거를 하니까 이제 아마 고 씨, 아버지가 무릎을 꿇려놓고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아이의 정강이 밑에 있는 부분, 발목 부분을 발로 밟는 바람에 아마 골절 부분도 온 것 같아요. 심각하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상처가 나가지고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약을 안 먹으면 또 면역이 부족해가지고 곱는다 하네요. 그래서 대상포진으로까지 전의가 되고 결국은 온몸에 어떤 고름이 잡힌 상태에서 분사가 될 정도였다고 해요. 뿌려질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거는 돌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이의 죽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아까 지금 잠깐 현장검증에서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해당 장면, 그러니까 준희양의 발목을 밟았다는 장면도 직접 시현한 현장검증에서 저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 보기는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준희양이 죽기 직전에 거의 어떤 상태였는지 전문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집중해 보시죠. 고름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원래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을 거고 상처가 나면서 그게 감염이 진행돼서 폐혈증까지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은 되고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열이 나서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항생제 치료가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에 감염 상태를 해결을 해줬어야지 더 악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데.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2월, 3월경에 준희양이 머리 상처가 있어서 치료받았던 건 다 기억할 텐데 그 전 이후로 한 달 동안 아무런 진료 기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2월, 3월까지는 고준희양이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다니고 그 이후에 병원도 다닌 게 있는데 3월부터는 이 친구의 종종이 묘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건강이 계속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병원에 간 기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빠의 얘기를 들어도 죽기 전후로 해서는 사실상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기어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이른바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상의 학대치사 내지는 형법상 유기치사의 혐의가 지금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를 마땅히 병원까지 데려갈 의무가 있는 그 부모가 그대로 그것을 방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면 단순한 지금처럼 어떤 사체 유기뿐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유기치사 내지 학대치사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어떤 검찰, 경찰 수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교수님 그렇다는 저는 궁금한 점이 이마가 찢어졌을 때까지는 병원을 데려갔는데 4월에 급격히 악화가 됐을 땐 병원을 안 데려갔단 말이에요. 본인의 어떤 학대를 숨기기 위함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될 때는 사실 준희양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을 때에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의료기관에서 이 아이의 몸 상태가 왜 이른 정도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해가지고 추궁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들이 한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 100일 안에 드러날 것을 본인들이 상당히 염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3월에 조금 머리가 찢어졌을 때는 데려갔는데 그 이후에 사실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인들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걸리는 건데 사실 저는 어린아이가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대단히 극심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준비한 거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면수심 친아빠 얘기 하나 더 짚어보죠. 이 전에는 이제 준양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이고 이 이후부터가 이제 더 경악할 일들입니다. 7개월간 양옥수당을 받았어요. 준양이 숨졌는데 말이죠.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양옥수당이 지급이 증권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5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안 다니고자니 자체를 저희가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 교수님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결과 이 사실이 드러난 건데 준양이 숨진 게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월에 이 친아빠가 사무소까지 직접 걸어가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양옥수당을.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4월 26일 날 아이가 사망했고 4월 27일 날 시신 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는 아마 정신이 없었겠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6월 달쯤 되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 아이는 이왕 죽은 것인데 이 아이에 대한 양육수당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돈을 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직접 걸어가서 신청을 한 것이고. 참 평정심을 꽤 빨리 찾네요. 그리고 7개월간 매달 10만 원씩 해서 그것도 70만 원을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친부모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항에도 우리가 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최 변호사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거 사문서 위조잖아요. 결국 본인의 어떤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했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거를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문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는 것이 사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이었습니까? 이 아이가 생일 때에 생일이라고 하면서 미역국까지 끓여서 돌렸다는 건 아닙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이에 대한 이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또 아이에 대한 양육수당까지 한다. 결국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살아있는 것으로 위장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빙자해서 돈까지 어떻게 보면 나라에 대해서 사기를 쳤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군산 야산에 딸을 묻어놓고 꼬박꼬박 양육수당 받은 거잖아요. 준비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글쎄요. 이 얘기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참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건 과거 얘기고. 유치장에서 지금 웃음을 지었다는데 김복준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유치장 내에 이 사람들은 세 사람 다 각각 분리해서 유치장 내에 수용을 한 상태예요. 세 사람이라고 하면 친구, 내연녀. 친구, 내연녀, 내연녀의 어머니. 세 사람이 같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다른 방에 서로 통로하지 못하도록 분리해서 수용을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유치장 내에도 TV를 틀어줍니다. TV를 보여주는데 아마 당일날 연예인 관련돼서 오락 프로그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락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내연녀, 그러니까 내연녀하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도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자신의 혐의라든지 자신의 딸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감정이 없고, 개전의 정의라고 그러죠? 어떤 반성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경찰관들이 전언하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김 교수님 말씀처럼 친부의 주장대로 아무리 딸이 병사를 했더라도 친아빠가 웃음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TV를 보고 웃고 있다면 죄책감은 저희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빠르게 전환했다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심지로 정리를 완전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자기들이 경찰에 지금 현재 체포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어차피 옛날 같으면 사형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형량을 받을 것이라고 신문이라든가, 보도를 통해서 본인들이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감정에 충실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예능 프로에 나와서 아주 우스운 장면이 나오면 자기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을 순간적으로 못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을 미분해보면 즐거움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막에도 도시락 싹싹이라고 나오는데 배고프니까 밥 먹고 웃기니까 그리고 배뇨감을 느끼면 가서 대소변을 보듯이 그런 식으로 본인의 생리적인 그런 것을 충실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교수님 그렇다는 저는 궁금한 점이 이마가 찢어졌을 때까지는 병원을 데려갔는데 4월에 급격히 악화가 됐을 땐 병원을 안 데려갔단 말이에요. 본인의 어떤 학대를 숨기기 위함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될 때는 사실 준희양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을 때에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건 의료기관에서 이 아이의 몸 상태가 왜 이런 정도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해가지고 추궁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들이 한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 백일화에 드러날 것을 본인들이 상당히 염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3월에 조금 머리가 찢어졌을 때는 데려갔는데 그 이후에 사실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로 노인들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걸리는 건데 사실 저는 어린아이가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하는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대단히 극심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준비한 거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면수심 친아빠 얘기 하나 더 짚어보죠. 이 전에는 이제 준양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이고 이 이후부터가 이제 더 경악할 일들입니다. 7개월간 양옥수당을 받았어요. 준양이 숨졌는데 말이죠.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양옥수당이 지급이 증권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5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오 교수님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결과 이 사실이 드러난 건데 건강 상태였습니다. 발목을 밟고 온몸에 물집이 있었다. 김 교수님 저희가 준양의 몸 상태를 좀 살펴봤더니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갈비뼈 3개가 부러진 건 물론이고 대상포진에 발목은 아빠한테 밟혀서 고름이 줄줄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저희가 학대라고 봐야겠죠. 학대도 아주 잔인한 학대죠. 어린아이를 5살에 불과한 아이를 발목을 밟아가지고 상처가 나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내연녀 E 씨가 식사를 안 한다고 준양한테 뭐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밥을 안 먹고 좀 아이가 한 거를 하니까 이제 아마 이 고 씨 아버지가 무릎을 꿀려놓고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아이의 정강이 밑에 있는 부분 발목 부분을 발로 밟는 바람에 아마 골절 부분도 온 것 같아요. 심각하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상처가 나가지고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약을 안 먹으면 또 면역이 부족해가지고 곱는다 하네요. 그래서 대상포진으로까지 전의가 되고 결국은 온몸에 어떤 고름이 잡힌 상태에서 분사가 될 정도였다고 해요. 뿌려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거는 돌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이의 죽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아까 지금 잠깐 현장검증에서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해당 장면 그러니까 준희양의 발목을 밟았다는 장면도 직접 시현한 현장검증에서 저렇게 저렇게 밟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보기는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준희양이 죽기 직전에 거의 준희양이 숨진 게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월에 이 친아빠가 사무소까지 직접 걸어가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양육수당을.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4월 26일 날 아이가 사망했고 4월 27일 날 시신 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아마 정신이 없었겠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6월 달쯤 되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이는 이왕 죽은 것인데 이 아이에 대한 양육수당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돈을 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직접 걸어가서 신청을 한 것이고. 평정심을 꽤 빨리 찾네요. 그리고 한 7개월간 매달 10만 원씩 해서 그것도 70만 원을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친부모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최 변호사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거 사문서 위조잖아요. 결국 본인의 어떤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했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거를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문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는 것의 사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이었습니까? 이 아이가 생일 때 생일이라고 하면서 미역국까지 끓여서 돌렸다는 건 아닙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이에 대한 이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또 아이에 대한 양육수당까지 한다. 결국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살아있는 것으로 위장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빙자해서 돈까지 어떻게 보면 나라에 대해서 사기를 쳤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군산 야산에 딸 묻어놓고 꼬박꼬박 양육수당 받은 거잖아요. 준비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글쎄요. 이 얘기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건 과거 얘기고 유치장에서 지금 웃음을 지었다는데 김복준 교수님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유치장 내 이 사람들은 세 사람 다 각각 분리해서 유치장 내 수용을 한 상태예요. 세 사람이라고 하면 친구, 내연녀, 내연녀의 어머니. 세 사람이 같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다른 방에 서로 통보하지 못하도록 분리해서 수용을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유치장 내에도 TV를 틀어줍니다. TV를 보여주는데 아마 당일날 연예인 관련돼서 오락 프로그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락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내연녀, 그러니까 내연녀하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도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자신의 혐의라든지 자신의 딸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감정이 없고 개전의 정의라고 그러죠? 어떤 반성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경찰관들이 전언하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김 교수님 말씀처럼 친부의 주장대로 아무리 딸이 병사를 했더라 하더라도 친아빠가 웃음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TV를 보고 웃고 있다면 죄책감은 저희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빠르게 전환했다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심지로 정리를 완전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자기들 어떤 상태였는지 전문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집중해보시죠. 고름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원래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을 거고 상처가 나면서 그게 감염이 진행돼서 폐혈증까지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은 되고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열이 나서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항생제 치료가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에 감염 상태를 해결해줬어야지 더 악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데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2월, 3월경에 고준희 양이 머리 상처가 있어서 치료받았던 건 다 기억할 텐데 그 전 이후로 한 달 동안 아무런 진료 기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2월, 3월까지는 고준희 양이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다니고 그 이후에 병원도 다닌 게 있는데 3월부터는 이 친구의 종종이 묘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건강이 계속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병원에 간 기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빠의 얘기를 들어도 죽기 전후로 해서 사실상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기어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이른바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상의 학대치사 내지는 형법상 유기치사의 혐의가 지금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를 마땅히 병원까지 데려갈 의무가 있는 그 부모가 그대로 그것을 방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면 단순한 지금처럼 어떤 사체 유기뿐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유기치사 내지 학대치사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어떤 검찰, 경찰 수사의 핵심이